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무너진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을 때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나의 자가 앞서 나갈 때 그분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대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네 예측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 시간 이 자리 이 마음에 부어주시네 그분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은혜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 시간 이 시간 이 자리 이 마음에 부어주시네 예측할 수 없는 은혜 예측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 시간 이 자리 이 마음에 부어주시네 아멘